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! 오늘은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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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우유 오징어 저는 대신에 먹어야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기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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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소고기 고기 톡톡톡 계란 호박 아삭아삭 가득한 고추냉이 고추는 잘 어울려요 한입에서 먹어서 먹어 우리의 고추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계란 짜장에 이 식감이 더 맛있어 뚜껑 가위보기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